윤석열 후보 여의도 순봉원교회 예배 참석 김정환 목사 성경선물 윤석열 성경책 들고 교회 찾고 여름 성경학교 사진도 무석 논란 돌파 순봉원교회 예배 참석하는 윤석열 예비후보 2차 예비 경선 결과 발표 후 첫 일정으로 순봉원교회 방문 SNS엔 성렬이형 밥 3공기씩 먹던 여름 성경학교 시절 왕자 대신 성경책진 윤석열 교회에서 손뼉치며 찬송가 불렀다 윤석열 후보 여의도 순봉원교회 도착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환 목사가 선물한 성경을 들고 여의도 순봉원교회 도착 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교회에 들어가는 윤석열 후보 기도하는 윤석열 찬송하며 손뼉치는 윤석열 이어은 목사 예방 기도하는 이어은 목사 예배를 드린 후 교회를 떠나는 윤석열 후보 여의도 순봉원교회와 윤석열 후보의 인연 윤석열 후보 조윤규 목사 조문 윤석열 후보 안수기도 받았다 하나님 믿어야 돼 윤석열과 안수기도 김정환 목사 윤석열 후보 만나 깜짝 전도와 안수기도 김정환 목사 하나님 믿어야 돼 믿음의 가족되길 9월 15일 오후 고 조윤규 목사 빈소를 찾아 장례의식을 진행한 교계 지도자들이 때마침 역시 조문을 위해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만나 즉석에서 전도와 안수기도를 했다 6일 교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전날 여의도 순봉원교회 1층에 마련된 조목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으며 이후 윤 전 총장은 이영훈 여의도 순봉원교회 단임 목사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 오정현 사랑의교회 단임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환 목사 등과 차례로 악수를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김정환 목사는 윤석열 후보와 마주치자 그의 모교가 기독교 사학인 대강초등학교라며 대강을 연호한 뒤 그를 붙들며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본면했는데요 김 목사는 윤 후보에 대해 대강초 시절 교회에 다녔는데 김 목사는 이어 오정 목사에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함께한 목회자들이 모두 윤 후보에게 안수한 가운데 오 목사가 대표로 기도했습니다 오 목사는 윤 후보가 믿음의 가족이 되길 원한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혜와 명찰을 주시사 한국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게 함께하여달라고 기도했으며 그 자리에는 김종준 목사, 이용훈 목사, 오정현 목사 등이 있었습니다 김정환 이사장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윤 전 총장의 어깨를 재차 강하게 두드리며 이제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종교, 무종교 일부 보도에서는 안보로시오라는 세례명의 가툴릭 신자라고 나오기도 한다 대학 시절에 천주교 세례를 받았다고 하며 어머니, 아내를 비롯한 가족은 불교 신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의도 순봉교회를 찾은 이후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를 통과한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가 김종환 목사가 선물한 성경책을 든 채 여의도 순봉교를 찾았는데요 일각에선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무성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후보는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순봉교를 찾아 예배했으며 예배 중에는 고개를 숙인 채 기도했고 찬송가에 맞춰 손뼉을 치기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이용훈 순봉교회 단임 목사를 예방했으며 이 목사는 우리나라 지도자가 되는 분들은 사소한 것을 갖고 논쟁하는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를 소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용훈 목사는 주님께서 대통합을 위해 쓰임이 되게 해주시고 과거로 회개하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윤 후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예배 잘 들었다 목사님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고 답했으며 이날 윤석열 캠프는 인스타그램에 윤 후보가 유년시절 교회에서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성열이 형 밥 3공기씩 먹던 여름 성경학교 시절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에는 최근 윤 후보를 둘러싼 무성 논란을 털어내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지난 제3호차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윤 후보의 손바닥에 왕자를 새긴 모습이 포착돼 화제에 올랐는데요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지지자들이 토론 잘하는 응원 메시지였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일 제6차 토론회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일부 역술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윤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무속인 논란과 관련해 추궁했으며 이 과정에서 언급된 청공스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역술인이며 이병한 씨는 학문침 전문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10일 인스타그램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유년 시절 교회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편 윤 후보는 다양한 종교를 두루 경험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대법대 재학 시절에는 대학 친구들과 성당을 다니며 천주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명은 안부로시오입니다 지방 근무가 잦았던 검찰 재직 시절에는 인근 사찰 승려들과 자주 교류하며 한동안 불교 신자로도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후보 어머니와 아내는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일 주일 예배 여의도 순복음께 이온우 목사 설교 제목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 여의도 순복음께 이온우 목사가 10일 주일 예배에서 이사야 53장 4호절을 본문으로 치료자 예수님 설교를 했는데요 이날 예배에는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참석했습니다 이온우 목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코로나 질병이 온 세계에 창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결과로 다가온 재앙이라며 그럼에도 사랑의 하나님은 죄와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하길 원하신다며 우리에게 그 축복이기를 예배하고 제시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그런데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말씀을 지켜 올바르게 삶을 살기만 하면 이러한 질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며 우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늘 아프고 병원을 들락거리고 매일 약을 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웃 간의 관계 속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야 한다며 이웃에 대한 미용과 부정적인 생각 역시 우리의 삶의 병을 가져다주는 다른 원인이라며 이웃과의 관계를 푸는 열쇠는 용석이다 잘못된 관계로 몸과 마음의 병이 들게 된다 스트레스라는 마음의 병이 들어오면 온갖 질병을 가져다 준다고 전했습니다 이웃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돌아가실 것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야가 예언했다며 예수님 사에게 3번의 2가 병 고치는 것이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병을 다 고침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치여와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고할 때 모든 병에서 고쳐주신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도구로 병원을 세워주시고 의사들의 손길과 약을 통해 병을 고쳐주시기도 한다며 이와 함께 고칠 수 없는 병을 믿음으로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모든 병에서 노인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양식 10편 37편 5절 내 길을 요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